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곱창이라고 하죠. 자 오른쪽 우리 시골으로 시간대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죠. 아기곰 같지만요. 이 친구들은 아기곰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곰입니다. 더 이상 자르지 않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. 책은은 작지만 아파트업이 길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타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. 자 우리 반달곰이 아기곰이 아니라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서로 계신 것 같아서 불궁들 중에서 어린곰을 한번 만나봅니다. 자 우리 만웅이 포세이돈 대돌이 세돌이 자 그런데 이 친구 여기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밑에 통을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들려있어요. 이 구멍 안에 이 곰이 좋아하는 간식이 많이 들어있어요. 우리 포세이돈이 안 들어가고 있죠. 한번 저 친구 거꾸로 밖에 가고 3시간 동안 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굉장히 고생했어요. 다른 친구 들어가지도 못하고 적어서 절구에 서있습니다. 아까부터 3시간씩 서있고 있어요. 대신에 몸에 열이 많아요. 몸 안에 흐르는 체열의 온도가 사람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더위를 굉장히 타죠. 동화 친구들 안녕. 안녕. 음. 그곳이 해요. 이 곳에서 점심으로 가득하는 개를 biomedical paree. 그곳을 못经coll namely, 이렇게 하면 안돼. 그가 끝에서 사파리의 이승를 추억 앞. 너무 즐거웠어요.